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표 시장이 정치인 가운데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욕도 많이 먹고 하지만 어떻든 간에 정치판에 30년 이상 정도 계셨고 또 검사생활을 했고 그리고 글도 좀 잘 쓰시죠.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은 홍준표 시장이라는 사람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홍준표 시장이 갖고 있는 시국 진단과 정쇄 판단 그리고 앞날에 대한 전망과 통찰력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논평을 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보시죠. 이 보시게 되면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계의 여러분들 글을 이 민감한 시점에 남긴 글 3개입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선거가 이번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핑계나 대리 생각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다하고도 지면 깨끗이 승복하고 남탓 말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집시다. 여기서 이런 뭘 느끼십니까.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판세가 크게 기울었다고 보는 겁니다. 판세가 왜 기울었냐에 대해서는 홍준표 시장과 제 입장이 다를 겁니다. 홍준표 시장은 여론조사가 이야기하는 바대로 국힘이 많이 밀리고 있다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론조사가 다 마사지가 된 걸로 보기 때문에 표를 만들 수 있는 기반 조성작업 사전 기반 조성작업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홍준표 시장은 현역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선관위 문제를 절대 언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방은 다릅니다. 처방은 다르지만 국면에 대한 판세는 비슷한 겁니다. 그 사이에 각종 사고 사건에도 책임질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대선 놀이하지 마시고 총선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대선 놀이하지 마시고 대선 놀이하지 마시고 대선 놀이하지 마시고 대선 놀이하지 마시고 홍준표 시장의 눈에는 그냥 대선 놀이로 본 겁니다. 그거를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셀카 찍는 시간에 국민들에게 담대한 메시지나 던지시기 바랍니다. 셀카 쇼만이 정치의 전부가 아닙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시대가 아니지만 경륜에서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당신 셀카 그만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만할 수밖에 없겠지만 셀카 찍는 게 정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여러분들 미덕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들 나이 든 사람들을 인정하거나 그런 세대도 아니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홍준표 시장이 셀카 쇼를 그냥 대선 놀이로 그냥 그동안 이해해 왔구나. 그리고 판이 많이 기울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가장 오래되고 그다음 이야기입니다. 역순으로 여러분들 봅니다. 대구는 모든 지역구가 조용하고 중남구 도태우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중남구만 북방 한계선 nll 북한 주장을 옹호했나 안 했나로 시끄럽습니다. 도태우 후보를 여러분들 경선에 낙마시키고 경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후보직에서 낙마시키고 난 다음에 인명한 인물이 상당히 논쟁적인 인물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국힘이 여러분들 도태우 후보로 여러분들 민 사람이 그냥 그렇게 국민의 힘은 대구 경북은 그냥 우리 땅이니까 아무나 뭡니까 그냥 짝대기를 꼽아도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임무를 내보내는 겁니다. 그게 허위 사실이란 국민의힘 후보와 우리 영토를 북한에 양보하자는 주장을 했다는 무소속 도태우 후보의 논쟁반 대구 선거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가 지금 그게 우리는 지역 민심을 알 수가 없으니까 지역 민심이 그게 굉장히 뜨거운 모양이죠. 이제 이게 가장 최근 글입니다. 얼치기 좌파들이 들어와서 당을 망치고 있습니다. 제가 한동훈 위원장을 대권 경쟁자로 보고 꼬투리 잡는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 임기가 2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셀카나 찍으면서 대권 놀이나 하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참다 참다 못해 충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2시일 짓고 했네요. 홍준표 시장께서 전 글에서는 그래도 직설적인 표현을 안 썼는데 그냥 셀카나 찍고 네 정치나 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사람 집어넣었잖아. 지금은 그 사람들 시간이고 저의 시간은 2년 뒤에나 오기 때문에 묵묵히 보고만 있으려고 했는데 중차대한 총선 국면에 그 사람들의 철없는 칼춤 놀이가 너무 한심해서 몇 마디 한 겁니다. 근본 없이 떠돌다가 우리 당에 들어왔으면 자기 전공인 조국 저격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률 씨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는 퍼스트레이디 마리 앙투아네트의 어처구니없는 비유도 하더니 당원 가입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거를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초보 대표에 선거를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4년도 못 채운 초선 사무총장에 정치도 모르는 공간위원장까지 모여서 하는 짓들이 한심해서 그럽니다. 하나도 당에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이 왜 당에 들어와서 이갈질이 하는지 의의가 없습니다. 이번 총선 끝나면 사라질 사람들이 천방지축 날뛸 날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분탕질을 치지 말고 이왕 들어왔으면 총선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상대책위원장이니 당대표라는 것은 파리 목숨입니다. 그냥 주요 선거에 패배하게 되면 바로 뭡니까 출구조사 여러분들 나올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냥 퇴임사 준비하고 다음날 새벽이나 아침 되면 이야기하고 직구수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게 당대표입니다. 공천군 지고 있을 때는 폼나게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바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한동훈 씨는 바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아주 큰 폭으로 패배할 겁니다. 아주 큰 폭으로. 그것은 여론조사 이런 것이 아니고 사전특표 제도를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완전히 방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쪽 동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170석 원하면 170석, 150석 원하면 150석, 200석 원하면 200석 만드는 겁니다. 게임은 이미 다 기울었습니다. 거기다 막판에 윤 대통령이 너무나 또 큰 실기를 의사집단을 다 적으로 돌려버렸기 때문에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 만지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호재를 제공한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그냥 선거 사전특표에 손을 대일 수 있는 끈덕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벤트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나 다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시간은 다 지났고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당일 투표를 많이 하는 거고 그러나 당일 투표 가지고 분명히 여러분 이번 사전투표 보시기만 사전투표율이 결정되고 나면 여러분 그다음에 대개 판세를 다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 사상 최고치의 사전투표율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다음에 어떻게 A당이 승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막판에 윤 대통령께서 무슨 의과대학 정원 문제로 민심이 돌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근사한 스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스토리. 그냥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느끼리게끔 그렇게 다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거에 맞춰서 뭡니까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다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실망감을 드리자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표는 가능하면 경부고속도로의 톨게이트에서 통행료가 징소되지 않도록 가능하시면 당일 투표를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나머지는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홍준표 시장의 말씀을 보면 판세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선거를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초보 대표의 초선 사무총장의 정치도 모르는 공관위원장까지 그래서 누군가가 사람이 막 뜨거나 이러면 항상 의심해봐야 되는 거죠. 저 인간이 완전히 그냥 사기꾼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홀딱 잘 넘어갑니다. 홀딱 잘 넘어가고 한쪽에 확 쏠리면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쏠리고 그리고 쏠리는 중에서도 정신을 차려 가지고 야 이게 내가 이렇게 한쪽을 일방적으로 응원해도 되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 소위 브레이크 시스템이 작동이 잘 안 되는 것이 우리 한국인들인 거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여러분들 정원 2천 명 의과대학 여러분 정원을 증가시킨다 나왔을 때 그 한국사회 여러분들 그 자화상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가 다 한쪽으로 가 가지고 의사들을 죽일 놈으로 만드는 겁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낮은 의료 수가의 해진 수를 높여 가지고 대한민국처럼 전문의를 쉽게 만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부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향해서 돌판매를 던지는데 정말 대책이 없다는 생각보다도 이러니까 선동을 하기가 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오늘 홍준표 시장이 남긴 하루 이틀 사이에 세계의 정치 논평을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날 셌다는 겁니다. 날 셌고 그 날을 세게 하는데 당신들 사심이 큰 역할을 했다 이야기죠. 공천은 너희들 마음대로 했고 그래서 공천 과정에 잡탕들을 어마어마하게 넣었고 그리고 전투력 있는 사람 다 모가지 쳤고 그리고 투표 관리 간 개인 도장 날인 이런 아무 보완 조치 없이 그냥 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공박사님 제발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거짓말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아니 방송을 안 했으면 되지. 그 홍준표 시장 여러분들 대단히 정치적으로 글을 썼을 거 아닙니까 조심조심 그리고 글을 쓴 다음에 몇 번 여러분 생각해 봤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제가 뉘앙스를 정리해 가지고 정리하게 되면 그냥 날 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 셌기 때문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서 가지고 국힘 국 후보들을 다 이끌고 사전투표 하든 말든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야기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스트 핸섬 님이 혹시 총선 150 이상이면 공박사는 망하네요. 뭐 망할 일이 있습니까 왜 150석 이상이 나왔는지 또 분석해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지금 내 이야기는 선거를 만질 수 있는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에 뭐가 또 운명이 걸립니까 운명이 뭐가 걸리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상황에서 내가 내린 판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가 운명이 걸리겠습니까 경박스러운 표현을 상가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운명이 걸리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미래에 관련되니까 털릴 수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내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왜 내기 겁니까 내기 걸 필요도 없는 거죠. 운명은 그런데 쓰는 게 아닙니다. 말들을 좀 조심조심해야지 그냥 다들 그냥 그렇게 말들을 어떻게 그렇게 써요 상스럽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